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무슨 나와? 비온다고 안나올거야? 내일! 내일 나와! 분리가 계속 오래라고 분리! 컴! 나와! 나가자! 운동장으로... 안나올거야? 그래도 안나올거야? 손이야! 비가 오니까 쉬 똥만하고 빨리 들어가자 머리 줄은 안나올건가? 응? 나와라 십동원해야지 똥순이 창고로 숨었지? 네 피 안맞으려고 영신이 창고로 숨었어 피 안맞으려고 영신이 우리 영신이 를 mentor 쫓을 kro고 이쁘게 바로 아 딱 아 아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